제이슨 킹수학입니다. 저 이걸 풀어야겠죠? 지금 보니까 얘랑 얘랑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. 어떻게? 4 마이너스 어떻게? X뿐 이렇게 되겠지? 응 이 공식이야. 우리 X삼성 빼기 Y삼성 공식이고 알아불러 이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? 4지? 플러스 X뿐의 1이지? X뿐의 1인가? X뿐의 1이 되겠지? 여기 지워지고 지워져 안 지워져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? 양면을 X로 나눠봐 이걸 하는 거지? 4 플러스 X지 5분의 1은 X분의 5이니까 X분의 5 빼기 X분의 2가 되겠지? 얘는 X분의 5 플러스 X분의 2가 되니까 3에 7이 되겠지? 이게 답이 된다. 이게 왜 그래? X분의 5 플러스 X분의 5이 되겠지?